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에 나섰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부산 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 협약식을 지난 20일 부산 동구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KMI 사회공헌사업단은 고령 및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치를 담그지 못하거나 사서 먹는 것도 힘든 취약계층에게 김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나섰습니다. 김순희 이사장은 부산 동구청과 진행하는 이번 사회공헌사업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MI가 후원하는 김장김치는 부산 동구관 내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됩니다. 한편 KMI는 복지TV 부산 방송과 MOE를 체결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과 봉사, 나눔과 복지 증진에 서로 노력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편의 제공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 방송 황병양입니다.